203번. x의 98제곱 플러스 x-1을 x제곱-x. x를 묶으면 x제곱-1 되죠. x로 묶으면 x제곱-1. 그럼 다시 x 플러스 1 x-1. 인수분해 미리 합시다. 그 다음에 qx라는 몫을, 그 다음에 나머지 rx인데, rx를... 봅시다. 어, 이거를 그걸로 둬야 되겠네, 그죠? 그냥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두면 되겠죠? 맞죠, 그죠? 이거 3차니까, 그죠? 이거 2차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게 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고. 자, 뭐 x는 0을 넣으면 되겠죠, 그죠? 0을 넣게 되면은 좌변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우변은 c가 되죠. c는 마이너스 2 구했네요, 그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2로 빨리 잽사이 바꾸고. 그 다음에 x는 1을 넣으면 되겠죠. 1을 넣으면은 이거 1 더하기 1 마이너스 2, 0은 되죠? 그 다음에 1 넣으면은 a 더하기 b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0되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 0되네요, 그죠? a는 b가 되죠? 그럼 a는 b가 되니까 대입하게 되면은 0은 a 다하기 a, b가 a니까 1이 되고,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2a니까 a는 1 되죠? a는 1이니까 b는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자는 rx는 ax제곱, a가 1이니까 x제곱, bx, b가 1이고, x,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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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